좋아요, 구독 본격적으로 우리 마스터님께서 어떤 전략으로 어떤 기법으로 대응하시는지 그 투자 끌집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준비되셨나요? 네.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해외 선물하는 데 있어서 주식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코인도 매매 기법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매매 기법 없이 매매를 하신다 그러면 되게 좀 내동 매매를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매매 기법은 상황마다 또 사용하는 사람마다 다 다른, 시각각 다른 그런 매매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시는 마스터님들께서도 다 다른 기법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매매 기법을 우리 솔직히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무슨 검색? 대박 매매 기법. 그런 거 한 번씩은 다 검색, 저 역시도 해봤습니다. 초보 시절에. 그런데 그런 대박 매매 기법, 어떤 게 더 좋을지 저 사람만을 띠는 저게 좋고, 이 사람만을 띠는 이게 좋고 그렇다고 그러면 비교는 한번 해보셔야 되잖아요. 그 유튜브 영상을 보셔도 5분 안에 끝나는 기법 영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단타 매매 잘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우리가 정석적으로 했을 때 유명한 기법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 기법들 장단점 분석해 보고 여러분들께 맞는 기법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매 기법만 수십 가지 그리고 차트만 경우에 쓰는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넘습니다. 그런 것들은 경험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적어도 매매 기법은 우리가 머릿속에 넣는 건 수십 가지도 채 안 되죠.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이 부분은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150매도였죠? 네, 150매도였는데 장 끝나고 왔습니다. 장이 끝나고 와서 결국은 이렇게 쭉 이날 이게 최고점이었습니다. 금요일날. 오늘도 이런 자리를 한번 드리려고 하다가 이거 뭐 와야지 설명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은 중간 자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방송 중에 안 왔다고 해도 그 자리는 유효합니다. 제가 드리는 자리는 참고해 주시고요. 네. 네, 추세 추종. 첫 번째는 추세 추종입니다. 이게 가장 많이 쓰이는 거죠. 추세 추종. 말 그대로 추세를 추종하는 겁니다.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2평선 또 MACD 활용해서 할 수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준선, 이게 122평선이거든요. 122평선. 122평선의 방향을 보고서 결정을 합니다. 이건 첫 번째 기법 강의할 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밑으로 가고 있으면 반등시 매도를 치는 거고 내가 좀 지지저항에 자신 있다 하시면 지지저항선을 그어놓고 이렇게 반등시 매수를 가져가도 되는데 중요한 건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올라가다가 내려오는 이렇게 올라가는 파동에서 거꾸로 치는 매도는 꽤 짭짤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려오는 매도에서 받는 매수는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 할 수 있는 분들 이것도 괜찮지만 이렇게 내려올 때마다 가는 방향으로 내려오면 내려오는 방향대로 올라가면 올라가는 방향대로 따라가는, 따라가는, 손절 잡고 따라가는, 입절 잡고 따라가는 방법이 추세 추종 매매입니다. 그럼 추세 추종 매매, 그게 좋기만 하는 걸까요? 장단점 보도록 하죠. 영매매로 물리지는 않습니다. 아무 말 그대로 거꾸로 물리지는 않다는 얘기죠. 결국은 들고 있으면 본전은 올 수 있다는 얘기. 이게 장점이지만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진입자리를 한 번 놓치면 아니면 괜찮은 자리를 한 번 놓치면 이제 그때부터는 내동매매가 가는 거죠. 올라갈 것 같으니까 자꾸 이게 아닌가 싶어서 손절하고 그런 매매, 파동은 항상 발산, 그리고 수렴 한마디로 조정 박스 구간이 있고 박스 구간이 있고 이렇게 박스 구간이 있고 추세를 주는 구간이 있고 또 박스 구간이 있고 추세를 주는 구간이 있고 어느 순간부터는 여기서 방향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럼 이 부근에서 이 부근에서 아니면 이 부근에서 여기서 번거를 다 날려먹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만 잘 관리하신다면 추세 추종 매매가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스닥도 모든 나라의 주식은 특별한 일이 없다면 정상적인 국가를 아니면 오르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하락 시그널만 제대로 파악한다 그러면 이 부분들은 다 만회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흐름이 빠를수록 유리한 부분이니까 나스닥 항생도 지금은 좀 느리지만 나스닥 항생 같은 경우에는 추세 추종이 조금 더 맞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다음 보시면 눌림 매매죠. 눌림 매매도 마찬가지로 추세 추종의 일종이에요. 이 부근은 눌렸을 때 매수 눌렸을 때 매도 그 부근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근 때문에 내동 매매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근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거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거냐 직전 고점 지지를 받고 있는지 몇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직전 저점까지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는지 아니면 1봉이나 주봉을 막고 떨어지는지 아니면 이게 80킥 단위로 가는지 100킥 단위로 가는지 그런 부분들 일정한 패턴을 찾으라는 얘기죠. 눌림 매매와 추세 추종은 한 부류입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단점도 똑같습니다. 이 부분도 내동 매매 영매매로 물리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내동 매매 추세 추종에 가장 조심하셔야 될 건 뭐라고요? 내동 매매죠. 내동 매매 그 부분을 가장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제일 잘 아는 이평선 매매가 있죠. 이평선 저도 초보 시절에 이평선 매매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이평선이라고 다 지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우리 초보분들은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지금 이 차트에서 검은 선이 122평선 그리고 녹색 선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62평선 여기에 있는 게 22평선 이게 52평선입니다. 있을 거 다 있어요. 여기는 지금 그러면 이평선 매매 나 52평선 지지 받을 때 매수 받을 거야 올라가는 차트니까 아니 22평선까지 볼래 그런데 사람인지라 손절이 다 두렵죠. 싫고 누가 손절을 즐기겠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또 한 번 난 62평선까지 볼까? 또 한 번 122평선까지 볼까? 결국은 밀리는 거예요. 여기서 손절을 해요. 여기서 매도를 잡으면 어떻게 되죠? 올라가죠. 이게 우리가 흔히 겪는 트라우마 머피의 법칙이죠. 그렇다 그러면 이평선 매매 같은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냐면 지지가 되는 오늘 이 시간 과거는 필요 없어요. 오늘 한두 시간 전부터 계속 지지가 되는 이평선을 찾으셔야 돼요. 이평선이라고 해서 이평선이야 지지될 거야. 일봉이 이평선이라고 해서 딱 그 자리가 지지가 되지 않습니다. 앞에 계속 보셔야 돼요. 전날은 그 전날은 어떻게 지지가 됐지 무슨 얘기냐 한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스닥이 200 15,200이 512평선의 끝자락이라면 이게 여기서 딱 지지가 저항이 될까요? 올라가고 있으니까 올라가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올라오는 자리에서 아니면 내려오는 자리에서 지지가 될까요? 정확하게 지지가 될까요? 만약에 어제 이게 180선이 지지가 됐다 그러면 오늘도 180에서 200 사이에서 지지가 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 해외 선물은 패턴 규칙을 찾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평선 지지되는 이평선은 따로 있다는 거죠. 이평선이라고 해서 다 지지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평선 매매 활용하면 좋죠. 이것도 추세 추정 매매 일종인데 이평선을 늘린 자리로 본다는 얘기죠. 그러면 중요한 건 오늘 이 시간 지금 당장 지지가 될 이평선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손절은 칼같이 하셔야 되고요. 다음 이평선 다음 이평선 하면 끝까지 가는 거죠. 이평선이 120까지만 있는 게 아니죠. 240도 있고 480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절은 칼같이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장점은 장점은요. 이평선 기반 매매로 안정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어요. 이평선은 우리나라 사람만 보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인들이 보는 거기 때문에 비슷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 거기서 매수받고 있는 게 아니고 매도치는 게 아니니까 그나마 안정적인 거지만 단점은 말씀드렸다시피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평선을 적당히 활용해야지 계속 손절을 미룬다거나 아니면 이평선을 이평선마다 다 뭘 한다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중에서 찝어서 오늘 잘 작동되는 이평선 그거 한두 개만 골라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하나 더 보고 하나 더 볼게요.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박스권 매매죠. 박스권 매매 이거 참 어렵습니다. 이게 뭐가 어렵냐면 나스닥 같은 종목들은 오일골드 같은 게 좀 덜한데 나스닥은요. 이런 부분들 이게 증폭이 작아 보이지만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한 20티가 40티 정도 벌어집니다. 그러면 우린 이제 두렵죠. 뭐가 두렵냐면 난 여기서 매도를 쳤는데 여기서 저기 뭐죠? 이 부근에서 걸려서 난 여기서 매도를 쳤는데 올라가 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 나 손절 나는 거 아니야? 내가 만약에 들어갈 때 어느 정도 레벨까지 보고 들어갔다면 인내심을 가지고 좀 대기하셔야 돼요. 그럼 박스권 매매는 언제 나오냐? 거래량이 급격하게 줄어들 때 나옵니다. 거래량이 급격하게 줄어들 때가 언제예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낮 시간대 그리고 새벽 시간 새벽 늦은 시간대 아니면 이벤트 지표가 나오기 전 그때 거래량이 줍니다. 거래량이 주고 아니면 급격한 파동 상승 파동이 나오고 아까 말씀드린 이 조종 파동 이때 이게 왜 생기는 걸까요?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500원 하던 게 1,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죠. 1,000원 1,000원이 싼 건가? 아니면 적당한 가격인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할 겁니다.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종이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비싸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고 1,000원 괜찮은 것 같아 지금 분위기에 그럼 올라가는 거죠. 그럼 이 파동에서도 112평선 기준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평평하게 돼 있다면 여러분들이 쓰시는 2평선이 평평하게 돼 있다면 횡보조정장입니다. 그러면 밑에서 매수 위에서 매도를 잡으시면 되는 거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추가로 설명드릴 부분들은 다음에 아니면 노란톡방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